짱 웃긴 만화? 음... 아무리 봐도 평범한 얼굴인데 왜 다들 무섭다고 그러는 거지? 아, 그래! 학구파로 보이면 부드러워 보일 거야 짱 웃긴 헤어 학구파라면 역시 우리 학교 전교 1등 범생이 머리 스타일이지 제 친구 모범생인데요 범생이 헤어스타일로 해주세요 아, 네 다음 날 하하하, 이젠 나도 평범한 고딩이라고 내가 나타나면 모두들 발발 떨었었지 대단하십니다, 형님 으허, 이게 뭐야? 아이쿠 형님 이 녀석,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? 누구신데요? 그 좋아 살인마의 얼굴이다 죄, 죄송합니다 네? 형님, 뭐 하시는 겁니까? 어서 사과드려 딱 봐도 이분은 최소 킬러야 누구 맘대로 킬러라는 거예요? 으악, 어쩐지 저희들의 보스가 되어주십시오 보스! 왜 이러세요?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란 말이에요 1학년? 전과 1범? 1범이라고요? 아니라고, 아니라고 자, 수업 시작하자 으헉, 뭐, 뭐야? 형님, 여기부터 접수할까요? 아, 왜 이렇게 된 거야 제발 좀 가라고 내 컨셉은 학급하라고 구독, 좋아요, 부탁해요